상감의 명을 다시 한 번 오긴다면 공의 목숨을 진정코 장담 못하네 공도 이 싸움이 얼마나 무모한 줄 잘 아실게 리슨신과 마시가 코너트 됐을까 말 리슨신과 무르후네와 고자리 마센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말이다 리슨신과 무르후네와 고자리 마셔라 아직 신에게는 열두 척의 배가 안 남아 있어옵니다 어떻게 12척의 배로 330척이라는 대규모의 적성단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 그런 궁금증에서 시작했던 작품입니다 도대체 이분의 무엇이 그러한 엄청난 추진력과 신념을 갖게 만들어놓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지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명량해전에서 만약에 방어하지 못하고 뚫렸으면 지금의 한국은 없을 수도 있다 나를 지켜낸 저 구국의 영웅이죠 굉장한 부담이 없었지만 한번 표현해보고 싶어지는 왠지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하나의 교과서적인 질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서적들이랑 서적들은 다 뒤졌고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편옥선을 다 보러 다녔죠 여러 가지 공습적인 것을 저희가 흡수를 해서 계속 수정 보완을 해나간 거죠 안택선 일본 해양박물관 사람들하고 연계를 해서 도면화 시켜서 넘기면 그쪽에서 검증하는 형식으로 그 박물관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놀랐었어요 자기들보다 낫다는 식의 어떤 표현까지 할 정도로 오픈 세트는 굉장히 많았어요 어란 진지라는 세트는 완도에 조연을 했고 고공에다 저희가 직접 거북선 건조장을 만들어서 항망과 포부 세트 구현을 했고요 모든 내부는 다 실내 세트장에서 구현을 했었고요 유부마 갑옷의 가격은 2,800만 원 정도 되고요 천벌 1등도 일본 갑옷은 일본에서 만들고 조선 갑옷은 여기서 제작을 하고 조선군들은 극복화되고 일본은 영주들이 자기 가문에 맞게 만들어 입어요 그래서 갑옷들이 다 틀립니다 그렇게 갖고 조선군이들은 인간적인 느낌이 조금 더 서민적인 느낌이 조금 더 나게 좀 했고 외군들은 거친 느낌을 좀 많이 살려가지고 억새 보이도록 가발 부위가 8천 정도 된 것 같아요 다 머리를 밀고 해요 영지자들이 많이 협찬을 잘해준 것 같아요 회오리적인 물살에서 요가 촬영을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제일 긴 30m짜리 배를 올릴 수 있는 그리고 150명의 인원이 올라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초대형 진불 장치를 만들었었고 30m짜리 산업선을 바다에 띄웠고 하여간 모든 것이 다 대한민국 최고라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에서 조류가 가장 센 곳을 배경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상황 안에서 최대한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죠 리얼함? 허구성이 배제된 리얼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50여 명을 선발 인원을 뽑았어요 검술부터 해서 창술, 활 여러 가지 재식 동작들을 교육을 시켰고 저 조그만 공간에서 그 많은 인원들이 부닥쳤을 때 저렇게 진짜로 저렇게 되겠구나 처절함이나 잔혹한 리얼함들이 아마 표현이 되지 않았을까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오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그런 심정으로 영화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눈물까지 가도 좋고 막각으로 서로가 약간 그냥 이 기각기가 딱 빠진 것 같아요 컷! 컷! 여느 상업 영화를 대할 때보다는 뭔가 사뭇 다른 다른 마음가짐이 들었던 건 분명 왜 저들이 저렇게 눈물겹게 싸울 수밖에 없는지 민족의 위인을 재조명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가슴이 뭉클하고 굉장히 영광이 돼요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아니면 가히 치러낼 수 없는 그런 의식과도 같은 작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나라 영화상 큰 핵을 구울 수 있는 그리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어떤 의미의 전쟁이었는지 이런 슬픔과 분노와 애절함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여러분들 가슴속에 깊은 울림과 감동을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바라겠습니다